Q. 원하는 백성화 과정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또 민드래곤도 했었고 대구 뿌아 이거 될 것 같고 저는 형만 아니면 됩니다 아 좋지 박명수 씨와의 곡을 이렇게 서로 만들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전혀 없었어요 지디가 이거 어떻습니까 형님 내놓으니까 아니라고 이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디한테 아니 제가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랑 이딴 걸 만들었다고 했지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지옹아리 지옹사랑이 정말 지극합니다 아니 저는 이 친구랑 일하면서 이 친구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디 오늘 저 과거 한마디 좀 얘기해 주세요 반지 끼고 왔거든요 지옹이한테 봐주겠습니다 2년 후에도 확인했거든요 유일하게 두 번째 참가하는 멤버가 우리 지디입니다 såyd hatred 저번에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NHL 하고요 아니 박명수 샀 야 저렇게 싫어하는 거 처음 보다 진짜 야 얼마나 그랬으면 야!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? 전 형의 의견을 전적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형이 좋으니까 왜 카톡을 한 번도 뭔지 아냐? 그런 거 하지 마 베스트 커피사 전형돈 지드래곤 한 번 줄 때 마음을 줄 때 막 다 주니? 네 아 막 진짜 막 아 이게 진짜인 줄에 가장지 막 흔들리려고 그래 진짜예요 얘 진짜 나쁜 애 왜? 아니 왜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어떤 게요? 막 이렇게 안달나게 하는 게 안달나게 하는 게 자 카메라 꺼봐 너 완전 다르잖아 카메라 돌 때랑 안 돌 때랑 완전 다르잖아 저는 막 미치개야 만드는 거 아니 저는 아쉽지 않아요 얘가 많이 생각날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면 번호 바꿔요 연말 베스트 커피샷 노래요 나 왜 끊지? 타면 가요 2014년 내가 지디를 키웠다 지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냅두고 싶어요 지디 다시 욕심나는 표정이었어요 어땠습니까? 역시 제가 사람은 잘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질척된다 눈과 귀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무대였던 거 같아요 눈과 귀를? 눈과 귀를 다만 끝까지 들을 필요는 있었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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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리 아니야? 아 지디야! 지디야! 지드래곤을 세 번 연속 보니까 약간 여고 계단 보듯이 오실까 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까 봐 아 같은 샵인데 저한테 손편지 써주고 오셨고 네 생일이야? 아 정말 진짜 지디씨! 지디씨! 뭐가 쉬웠나 봐요? 지금 나 생각해봐 세계의 셀럽들하고 사진 찍었더라 어? 지용아? 아니야 지금 너랑 있는 게 더 좋아 너랑 있는 게 더 좋아 나 봐 영배야 지용아 경치를 봐 넌 앞을 봐 우리 경치를 볼게 광희 네? 노래를 춤을 못하는 건 괜찮다 기대 안 했다 네? 근데 재밌지가 않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 경솔했다 생각이 짧았다 영화는 그렇지 않았어 너 이번 기회로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숙될 것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아쉬워요 이런 친구들하고 헤어진다 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근데 헤어져야죠 시작 가야됩니다 시작 가야됩니다 근데 갑자기 끝나서 좀 아쉽지 않아요? 아쉽지 않아요 아하하하하하 왜 그리스도 아니야 저는 다음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교때 될 US 아쉽gs 뭐야 안에는 lerin의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